6.5km를 걸어야 돼요 소감이 어때요? 나는 너무... 5.1km는 원숭이 ! 원숭이가!! 왜 소원은 나보다 원숭이가 더 좋대 나보다 원숭이가 좋대 영상이야 너네 체력 좋다 잘가 너너너너넛 이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주어 보이 ite 화이팅 저는 지금 평균키가 170mm 드론과 친구들과 원래 드럼까는 키가 다 큰가요? 저희도 큰 친구 있어요 저쪽은 184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187도 있습니다 진짜 큰가봐 나도 키가 큰 편인데 저명인은? 얘들아 드럼까 진짜 킥을 밟으면 키가 커지나요? 킥 밟으면 허벅지에 불이 켜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키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보았는데 김선아 네 킥을 밟으면 키가 커지나요? 킥을 밟으면 키가 커지냐고요? 네 드럼까 친구들이 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아 진짜 드럼까 이렇게 해야지 어디죠? 여기밖에 없지 않나? 그 우리 방송부에서 아 팔이 너무 아프네요 셀카봉을 바꿀걸 그랬어 아까도 제가 역을 안 찍고 있으니까 강우수님 지나가시면 치아야 손이 많이 비었네 그래서 힘들어? 아직 한참 남았어 1등이네 1등 맛있어요 우리 몇 번째로 도착했죠? 진짜й 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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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영 atility 정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 너 여자 3등이야 응 짜잔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